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 건너온 삼국지의 후손 연예인들에 대해서 올린 영상인데요. 그 댓글 가운데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성씨 관련 영상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뭘 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삼국지 못지않게 흥미로웠던 우리나라 후삼국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았는데요. 20년 전에 인기대에 방영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극 매니아들로부터 최고의 작품으로 기억되는 드라마 태조 왕건의 실제 인물들의 후손, 유명인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드라마 태조 왕건은 총 200부작의 사상 최장편 드라마로 아무래도 다시 나오기는 힘든 대작인데요. 태조 왕건의 스토리는 궁예가 철원을 차지한 895년부터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936년까지 40년간의 이야기지만 중간중간에 캐릭터들의 회상 장면을 통해서 이전 역사 시기를 다룬 스토리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성씨는 삼국시대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지만 이때는 주로 왕족이나 일부 기족들만이 성씨를 가지고 있었고 고려시대가 되어서야만 본격적인 한국의 성씨 역사가 시작됩니다. 개성 왕씨는 고려의 국성으로 고려 왕족 개창 이후에 474년 동안 번성했던 성씨인데요. 고려에 이어서 조선이 공급되자 조선 초기 20년 가까운 탄압을 받았는데 특히 태조 3년 영모 사건의 여파로 왕씨를 아주 그냥 멸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었고 좀 유력한 왕씨 왕족들은 백수십 명이 삼척 강화 거제에서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반개 왕씨들은 왕씨가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이때 개국공신이었던 유금필 장군의 평산유씨의 후손들도 같이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왕권 강화에 성공한 태종 시기부터 탄압을 풀어주고 왕씨의 성을 복권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왕조 성씨인 조선의 전주의씨나 신라의 경주김씨, 미란박씨, 가야의 김의 김씨와 비교해보더라도 왕씨는 크게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왕씨 복귀가 허용된 이후로도 조선을 믿지 못했던 왕씨들은 성씨를 복귀하지 않았고 외가의 성이나 박군성을 그대로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태조 왕권의 후손으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은 전지연 배우가 있습니다. 전지연씨는 본명이 왕지연인데요. 왕씨라는 희귀성 때문에 대만 화교 출신이다, 조선주기다라는 황당한 루머가 한때 돌기도 했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이고 무려 고려왕실의 후손입니다. 이 밖에도 왕석현 배우, 방송인 왕영은씨, 아나운서 왕종근씨도 개성왕씨입니다. 태조 왕권에서 감초 역할을 했던 아작의 인물인데요. 아작의 아들인 견원은 성씨를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견씨는 어쨌든 후백제의 새로운 국성이었으니까 가문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견씨가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현재 견씨는 2015년 인구조사에서 1251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주 견씨의 후손으로는 견미리 배우가 있습니다. 견미리씨가 워낙에 잘 알려진 대배우여서 그렇지 사실 견씨 자체가 대단히 희귀성씨로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서 한 번도 견씨를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태조 왕권, 왕권 유형제, 삼형제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신순겸 장군은 원래 성씨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태조 왕권에게 성씨를 하사받아서 평산신씨에 취조가 됩니다. 계국 공신이었던 신순겸 장군이 유명한 것은 역시 공산전투일 때문인데요. 후백제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구하러 가던 고려가 오히려 공산전투에서 참패를 하여 태조 왕권이 죽을 위험에 놓이자 신순겸 장군이 왕권의 투구와 갑옷을 빌려입고 왕권 대신 희생하여서 왕권이 겨우 구사일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 왕권은 자기 대신에 죽은 신순겸에게 자기가 이전에 보아뒀던 묫자리를 양보하였고 이후 평산신씨를 대대손손 고려의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조선이 들어선 이후에도 신순겸 장군의 충절을 본복에 삼아서 신씨의 후손들은 혜택을 입었는데요. 이는 다른 고려의 유명 가문들이 왕조교체 이후에 형편이 어려워진 것과 비교해 볼 때 굉장한 특혜였습니다. 신순겸 장군 외에도 대대로 무장 가문으로 신립, 신돌석, 신각, 신류 장군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18명의 장성급 장교를 배출하였는데 이는 파평윤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후손들이 크게 번상화해서 비교적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데 신순겸 장군의 후손 연예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32세손으로는 신하균과 신현균 배우 33세손은 신정환, 신현준, 신중현 그리고 AOA의 지민 34세손으로는 신대철과 신해철 그리고 35세손으로 신동협, 신동욱 신동, 신성우, 신승훈이 있고 이 밖에도 이지혜, 신윤아, 신세경 배우가 있습니다. 세조왕권의 이영재, 융은필, 신순겸 박수리의 삼형제에 이어서 배영경, 홍의원, 복지겸 장군도 보통 오프닝이나 주요 장면에서 함께 출연을 하곤 했는데요. 먼저 경주배씨의 배영경은 경주배씨의 중시조입니다. 배씨는 신라 건국 기사에 따르면 고조선 유민으로 경주지역에 정착을 해서 박혁거세를 추대한 신라 유촌 중 금산가리촌의 촌장 베지타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이후에 기록은 실전되었고 보통은 태조왕권의 배영경을 중시조로 삼아 계보를 입고 있습니다. 배영경 장군의 후손 유명인으로는 방송인 배성재씨와 배성우 배우가 있습니다. 복지겸 장군의 면천복씨는 크게 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의 후손 가운데 연예인으로는 개그맨 복현규씨가 있습니다. 미남 몸짱 개그맨으로 개콘의 다수프로에 출연했었지만은 지금은 쇼호스트로 더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조왕권의 후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사료가 비교적 풍부하고 교차검증이 가능한 고려말 이후 귀한 성실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의 가문들이 가문의 역사를 좀 오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올려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 후기에는 돈만 있으면 가난한 양반한테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는 것도 가능했고 그 이후에 신분제가 폐지되고는 천민과 노배들도 평민이 되면서 평소 자기가 쓰고 싶은 성실을 붙이게 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상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 후손이다 이런 말을 그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조왕권의 후손들에 대해서 한번 재미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